호남 평야를 샀다는 소리가 있어요, 이 매스컴에. 예, 금시초문입니다. 여러분들 영웅시대에 부자 있으면 그분이, 어? 빌려주시면 저희가 잠깐 이용하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려드릴게요. 비혼으로 살기, 재입대하기. 재입대하겠습니다. 언젠가는 저도 결혼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그러면서 반응보기. 결혼하면 저랑 안 노실 거예요, 이제? 여러분, 강아지를 항상 키우고 싶었었고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. 단순한 한 가수의 라이브 방송이라기보다 지금 국민 가수로 거듭나고 있는 임영웅 씨. 어제 본인 생일을 맞아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2시간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뭐 한 5만 명 정도가 실시간으로 같이 소통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안 기자님, 임영웅 씨 팬들 하면 선행 기부 이런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어제도 또 그런 행동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. 매년 임영웅 씨 생일 때마다 좀 이렇게 펼쳐지는 굉장히 진풍경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 가수의 정말 그 팬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어제 기부한 금액만요, 생일 기념으로 팬들이 후원한 금액만 보면 현금이 1억 9,174만 원이고요. 네, 거기다가 물품권에 2,607만 원입니다. 총에서 2억 1,781만 원을 기부를 한 건데요. 각 이런 방마다 카페 방이 있거든요. 그 방마다 각자 기부를 하고 임영웅 씨도 도와서 기부를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을 했고 여기서 좀 돋보이는 게 해외에 있는 임영웅 씨의 팬 방이 있거든요. 한 세 군데 있는데 하와이에도 있고 시애틀에도 있는데 해외에도 다른 학교도 있어요? 거기에서도 기부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훈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 관련해서 지금 막 목록도 쭉 나올 정도로 가수도 가수고 팬들도 해당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번 생일을 만 2억 원이 넘는 기부. 임영웅 씨에게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. 관련해서 만나봤고요.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. 첫 번째 댓글 볼까요? 사상 검증해야 된다고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. 이왕 하는 김에 아마 국민의힘 여당 사람들 전부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. 예. 정치인들의 말은 부메랑이다. 언제가 돌아옵니다. 친윤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 공격하는 이런 말 취지인 것 같은데요. 맞나요?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가 명 짧은 사람 숨 녹아간다고 하셨습니다. 자기가 하면 작은 오류고 남이 하면 죽을 죄냐라고 하셨고요. 유시민 전 이사장 말씀하신 것 뜻하죠? 마지막 보겠습니다. 이거 갑자기 저희가 나 뜨거운데 어쨌든 시청자 반응이 저희가 새롭게 오늘부터 6월 17일부터 새롭게 그래픽을 좀 만들어봤는데 뜨거운 반응 감사드립니다. 제가 대신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겠습니다. 고급져졌다고요? 감사합니다. 고급진진 Paula